시원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토리 S 스타트 최사화입니다. 아이고, 마지막 강의네요. 자, 마지막 연설입니다. 연설은 약 1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연설 내용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한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연설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연설은 연설을 진행해주는 사회자의 목소리 그 연설자를 소개해주는 사회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들 시상식, 상주는 사람 뭐 이번에 은퇴하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게 개업했습니다. 등등등 해서 여기 보이시죠? 사회자가 하는 연설.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을 초청할 겁니다. 오늘 이분이 상을 받을 거고요. 오늘 새롭게 온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물 소개해주는 거. 둘 다 약간 소개 느낌이에요. 아, 이번에 이런 이런 사람이 오는데 이 강연자가 뭐 상을 이리이리 많이 받았고 베스트셀러고 진짜 막 대박이고 막 지분야에서 막 탑이고 막 좀 대박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걸 듣게 되는 거지 강연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해 없을 수 있도록 잘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플래티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sure that you are all looking forward to finding out who our first award recipient is. Well, it's my pleasure to present Mr. Young with the Most Hardworking Employee Award. In the past few years, he has helped the company expand internationally by promoting our baked goods. The results have been very successful. This is due to Mr. Young's good planning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Before we invite Mr. Young up to the stage to accept his award, we'll watch a short video of his innovative campaigns. So, please sit back and I hope you enjoy the show. Enjoy the show. 이러고 끝났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이라고 들어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sure that you are all looking forward to finding out who our first award recipient is. Who our first award recipient is.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I'm sure that 대리아를 확신합니다. You all are looking forward to finding out. 전부 다 알고 싶으시죠? 이런 거죠. Who our first award recipient is. 누가 우리의 첫 번째 상수령자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Well, it's my pleasure to present Mr. Young with the most hardworking employee award. Well, it's my pleasure to present. present, 수요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submit이나 hand in, turn in, 같은 말로 들어가는 거겠죠. 어, 양이라는 사람에게 most hardworking employee award.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로 적혀져 있어? 대문자. 요리 요리 대문자로 들어갔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고유명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만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해석하자면 제일 일, 열심히 한 직원에게 주는 상을 양씨에게 주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In the past few years, he has helped the company expand internationally by promoting our baked goods.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In the past few years, he has helped the company expand internationally by promoting our baked goods.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자, in the past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완료 써줘야 되는 거 같이 한 번 기억해 주시면서 그가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로 도와왔는데 어떻게 도와왔죠? expand internationally 라고 들어갔어요. 국제적으로 확장한다는 거죠. expand라는 거는 이제 너비나 이런 간격이나 그 공간 따위를 확장하다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함으로써? by ing가 들어가면 뭐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의 baked goods를 홍보함으로써? 라고 들어갔습니다. baked goods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품은 제품인데 구웠대요. 군 제품 한 글자로 그래 빵 빵 빵 빵 빵을 baked goods라고 하죠. 재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이제 홍보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문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the results have been very successful. very successful. 결과는 탭바 성공적이었습니다. the result 결과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겠죠. this is due to Mr. Young's good planning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이라는 사람의 정말 좋은 계획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상 받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국제적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게 왜 그렇다면 제가 다 잘해서 그래요.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상 받는 사람의 장점, 이력, 경력에 대해서 입에 막 침이 마를 때까지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걸 듣고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들어갈게요. Before we invite Mr. Young up to the stage to accept his award, we'll watch a short video of his innovative campaigns. 자, 양씨가 스테이지 무대로 올라와가지고 상을 받기 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short, 그러니까 short video, 짧은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캠페인의 어떤 짧은 비디오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So, please sit back and I hope you enjoy the show. 자,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쇼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3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실게요. 1번에서 주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신입사원 옵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개업할 겁니다. 아니죠? 새로운 계획 있습니다. 아니죠? 상주를 얘기했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는 얘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10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자에 따르면 이 양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어떻게 도와줬느냐라고 들어가 있는데 내용 아까 기억나시죠? 그 빵을, 재과 같은 거를 막 열심히 홍보함으로써 그 회사 제품을 막 국제적으로 막 이렇게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B 들어가면 되죠. 제품을 홍보했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자, 그 사람 올라와가지고 상 받기 전에 짧은 비디오,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 캠페인에 짧은 비디오 보여 드릴 테니까 즐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답은 A video will be shown. 이라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설까지 문제를 푸셨습니다. 엘씨 분명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엘씨 저랑 이제 1강부터 3시간까지 쭉 달려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많이 늘었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자세히 잡아먹을 수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